자, 전단계는 여러분께서 잘 진행해 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못다기를 작성해 봅시다 자, 못다기는 자, 이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베이스 피처를 작성했고 두 번째로 서브 피처를 작성했으며 마지막으로 마무리 피처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자, 이 마무리 피처로 대표적으로 쓰는 명령이 바로 여기에 있는 못깎기와 못다기입니다 못깎기는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자, 못다기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자, 단축키도 있네요 컨트롤, 시프트, K 라고 나와 있는데 베베를 하나 이상의 구석요소 모서리에 적용합니다 라고 나오죠 베베? 아무튼 못다기를 구석에다 못다기를 이제 모서리 구석에다 못다기를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못다기 버튼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 타입이 거리 타입과 거리 및 각도 그 다음에 두 거리가 나와 있는데 이 나머지 옵션은 다음 기회에 설명하도록 하고 첫 번째 거리 타입의 못다기는 뭐냐 못다기를 하는 첫 번째 거리와 두 번째 거리가 동등하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입력한 란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 거리를 10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모서리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자, 이 모서리에서부터 양쪽 방향으로 10mm씩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도 클릭하고 여기도 클릭하고 그 다음 화면을 한 바퀴 뱅 돌려서 여기도 이렇게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모델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못다기는 조심하셔야 될 게 뭐 주의사항이라고 할까? 그 못다기는 보시면은 자, 이 모서리를 여기에다가 이제 그라인더 같은 걸 대서 여기서부터 파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은 가끔가다 못다기를 해서 이쪽, 이쪽으로 간다니까 막 여기를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못다기는 이 모서리를 선택해서 못다기는 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이런 인벤터를 제가 가르쳐 드리면서 무수히 말씀드릴 거지만은 제가 물론 상세하게 이제 빼먹은 거 없이 빼먹은 게 없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설명을 드려야겠지만은 역시 제대로 하려면 이걸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야 됩니다 많이 해봐야 됩니다 말로만 듣고 아, 이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벤터는 다른 CAD 툴과 마찬가지로 몸에 익어야 됩니다 그렇죠? 목수가 이제 망치질하는 법만 알면 뭐예요? 실제로 망치질을 많이 해서 망치를 손에 익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인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자, 첫 번째 예제를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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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